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이롱할 양식을 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서 좀 집중적 연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서 쪽 남아있는 거를 요한복음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있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이고 이제 신루암못 관련된 이야기이고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면 보통 이제 예수님의 표징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징이라고 얘기하니까 표징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뒷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은 아시죠 눈으로 위리릭 본 걸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23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표징을 행해 보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종종 예루살렘의 축제 진해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셨을 때 뭔가 일을 하시게 돼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징들을 일으키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2장 2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로 올라가셨을 때는 유다일의 명절 때였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짢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아무도 저를 물이 흔들릴 때 들여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거기 앞에 있는 중공병자 고쳐주신 이야기가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번 사건 9장에 나오는 것은 초막절 기간이다라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걸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올라가셨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과 9장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라기보다는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관계 정도만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경을 비교해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5장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힘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들 것을 들고 나갔다,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 9장의 경우에는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제 이 사람을 보시는 것은 많은데 그쪽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태어나면서 눈 먼 저 사람의 죄는 누구 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게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신루한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이제 진흙을 게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신루한 연못에 가서 씻어라.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을 고치겠다라는 것을 뭐 이제 그 5장에서처럼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그 행동을 하시고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이야기 다 대부분의 그 내용은 치유 사건 앞에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두 이야기 모두 뭔가 못 배짢다 연못이든 신루함 연못이든 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이야기 다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람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취를 감수셨고 치유받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표징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주제와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장이 아니라 9장을 보는 이유는 9장이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서는 치유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속적인 반응에 관해서 상세하게 전해주는데 그 형태가 5장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것을 총 6개 정도의 장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눈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머니들을 고쳐줍니다. 그 다음 장면인 8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치유받은 눈머니 눈머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보게 되니까 이웃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13절부터는 바리사이와 눈머니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바리사이들과 이웃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냐? 그런 거고 또 바리사이들과 눈먼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24절에서 34절이고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눈머니와 바리사이들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6장면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좀 더 세분화해 보자면 35절에서부터 41절을 갔다가 35에서 38절에 예수님하고 이 눈먼 사람하고 또 뒤에 39에서 41절에 예수님과 바리사이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책은 6개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 장면에서 이제 눈먼이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가 치유되었듯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리사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눈 멀었던 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나타난 요소들이 상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런 도식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눈먼이의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첫 번째 장면의 것이고 눈먼이의 믿음과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섯 번째 장면에서 약간 이렇게 그 상관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끝맺음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장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동일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이 사명에 관계된 그분의 주장과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질문과 응답이 눈먼과 죄의 관계를 표명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분의 어떤 이 사명 선교 의미라고 하니까 좀 아무튼 잘 안 하다는 느낌인데 사명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봅시다. 눈먼이를 치유해 주신 이 이야기는 베짜따모카의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오장의 이야기하고 많은 점에서 비슷하고 또 라자로를 되살리신 이야기와도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죠. 11장의 라자로를 되살리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모든 흐름 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반면에 그러고 있고 바리사이드하고 뭔가 대치되는 대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뭐 라자로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그런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맨 뒤에 삽입을 하고 있고 바리사이들이 딱히 뭔가 중간부터 막 나와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에만 등장하시고 거기에 사건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 눈 멀었던 치유받은 이 사람과 바리사이들과의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둥장이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이나믹 코리아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동적으로 라고 네 하여튼 사실과 소송과 판결이라고 하는 도식을 일단 제시를 했네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개입이 이루어지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개입했던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머니를 치유해 주셨고 그가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뜨게 됐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행위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죠. 안식일날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치료 의료 행위를 했다. 뭐 이제 이런 바리사이들의 주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글에서 기적에 대한 두 가지 해석에서 김이 기인한다라고 보겠는데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기적을 주도한 주체에 대한 두 가지 태도로 표명이 됩니다. 갈수록 소송도 강화되고 그 결과로서의 태도 표명도 구체화되면서 소송이 왠지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악요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논쟁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서의 태도 표명도 구체화되면서 선택해야 될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서는 바리사이들의 길과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눈멀었던 치유받은 이의 길이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구장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역동성은 바로 지적하게 될 내용들을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보도록 합시다. 치유사실, 소송, 판결 소송이 논쟁이고 판결이 어떤 결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게 되면 소송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판결은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판결을 내신 것으로 종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세 가지 행위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치유가 일어났어요. 눈머니를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인데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까지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논쟁이 붙게 되는데 치유받았던, 눈 멀었던 이 곁에서 세 번째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부모 곁에서 네 번째 장면이 되고 그리고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다.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 판결이 일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우선 눈 멀었던 이에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장면에서 되게 멋있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치유받은 이가 바리사이들 앞에서 대답을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바리사이들이 네가 그렇게 불구로 태어났던 거가 죄 중에 태어난 거인데 우리를 가르치러 듣냐 하고 내쫓았다. 그런 말로써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시는 것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한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보는 이들은 눈 먼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그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바리사이들이 아니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는 소리냐 막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라고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 소송이라고 또 은쟁, 소송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은 이 여섯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 장면 안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장면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확증과 소송과 판결의 대상을 이루어나가게 될 세 가지 요소를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적 자체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기적이 성취된 양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기적의 주체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의 신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누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즉 기적이 과연 이루어진 게 맞는가 이 사람이 원래 눈 멀었던 사람 맞냐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가 정말로 눈 멀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보게 된 거냐 기적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그 기적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질문이 각 장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그 지금 옆에 표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 무엇을 해당하는 걸 X로 어떻게를 Y로 누가를 Z로 표시한다 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뭐 그거고 두 번째 장면에서 이웃 사람과 눈머니 사이에 일어났던 8절에서 9절에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또 어떤 이는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아니 그와 닮은 사람이요 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적의 대상 그러니까 무엇을 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죠. 이제 기적이 일어난 대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는 이제 그럼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신로한 모습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G라고 뒤에 12절에서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기적을 일으킨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 해당하는 것을 두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바리사이들에게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깨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거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5절에서는 바리사이들이 또 물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게 됐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에 제가 시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16절에서 17절에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하여 그들은 눈이 멀었더니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줘야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하다니 하느님에게도 온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일을 어떻게 그런 죄인이 할 수 있어. 하다가 넌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언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바리사이들과 눈머니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 다음 장면에는 유다인들 바리사이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얘기 물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어떻게는 뒤에다 뒤에 언급이다 라고 보고 20절까지 보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태어날부터 눈이 멀었다 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팩트들은 확인을 해주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 그래서 무엇을 해당하는 거고 21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걸 뜨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 물어보십시오. 나이는 먹었으니까 제 일을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살짝 모르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에 대한 이야기 구조 인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인데 이 낳은 사람의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 그 사람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상황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전하고 있는데 역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언급을 믿는 사람은 유다인들 공동체에서 내쫓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에서 바리사이들이 다시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이 말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해놨냐. 그쵸? 앞에 것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장면 자체는 바리사이 들어가 눈머니의 그거고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자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누가를 그렇게 정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건 압니다.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팩트는 이거다. 나 눈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X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또 물어봅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하고 그들이 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에 대한 것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요구 사람이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드려 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다시 드리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역공을 막 하면서 막 자기들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서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놀라운 신화 반박하는 말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면 안에서는 이 그 무엇을 어떻게 누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들이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장면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사이들이 눈머니에 부모에게 던진 질문인 기적 사실 그 자체에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고 한 이 눈멀었던 이의 간략한 주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장면 처음에 나타난 기적의 주체에 관한 관심은 오히려 2차적인 것이고 사실 이웃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기적이 이루어진 그 자체 이 사람이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 쏠려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눈멀었던 이가 치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이제 입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똑같은 지문들을 반복 반복 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장면 장면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쭉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기적 자체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힘으로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보다는 사실 어떤 것을 더 보고 있는지를 이 49절에나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오직 두 절만이 기적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면 나머지 내용은 사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사건 표징을 보여주신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관심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이루신 기적을 일으키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낫게 되었을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기적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셨는가 기적의 방법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타이밍이 하필 또 안식일 이어가지고 또 안식일 논쟁도 살짝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강사에게 제공되는 답지에는 기적을 이루신 분과 기적의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먼이를 치유해주신 이 이야기는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건데 맨 앞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옮겨오면 2절에 나와있죠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이어져 온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구약에서 보면 나는 죄를 3대에 걸쳐서 하지만 나에게 잘한 것은 영원히 기억을 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누가 뭔가 안 좋게 된 것들을 갔다가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가게 치유를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여튼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지금 내가 뭐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뭔가를 잘못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고 뭔가 이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아 저기 대순 진리회 같은 데들이거든요 이제 뭐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우 여기 선하신 기운이 있으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사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앞에 계신 분이 아주 기운이 좋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뭐 얘기를 전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불기운이 많대요 사람들이 따스하니까 가까이 다가오긴 하는데 이제 그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뭐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했더니 결국 끌고 나가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조상님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치성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아 네 하고 거기까지 듣고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게 그 뭔가 남탓을 하고 싶은 거가 우리 인간들의 이제 그거죠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내가 내가 뭔가 잘못됐어 보다는 이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내 뭐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특성인지 제자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죄악과 악행을 처벌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처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 이제 구약술대라던가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질병이 하느님의 처벌의 한 종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뭐 그 저 이제 그 욕기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욕을 이렇게 치는 것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네가 하느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러냐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욕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에게는 병이 된다는 것 특히 뭐 나병같이 이제 불치 그 당시에서 부치이고 이제 그런 흉악한 게 느껴지는 그런 병들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벌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약성경의 바탕에서 예수님께서 눈머니를 치우셨다라면은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확인되는 것이지만은 그분께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모아가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질병들이 어떤 마귀의 소행처럼 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과 관련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당신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세상에 빛이신 당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사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랬었던 것으로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네 하면서 제가 답을 드렸었죠 당신을 누구로 드러내 보이셔도 그랬던 것인가 하고 9장 5절을 창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9장 5절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래서 누구로 드러내 보이시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의 구조에 관계된 모든 기존 자료들은 이 이야기가 기적 자체보다는 그 의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기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묘사해 주는 그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의 관리에서는 간략하게만 묘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야기된 반응들로서 기적의 사실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금서 저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관심을 갖고 표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 기적의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라든가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반응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적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금서 저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들을 토대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에 나타난 반응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전해주고자 했던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반응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표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둘째로 이 표징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간 상태에서 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장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치유 사건에 대한 연속적인 반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표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치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보고 사실이란 것이 확인되고 나면 치유 자체는 놀라운 사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되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무슨 뜻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에 눈을 뜨게 될 때야 이것이 표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구약 성경의 오래된 믿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랜 믿음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그가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기적을 이루고 아버지의 업적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개시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개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눈 먼 일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일이란 결과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적이란 사실을 앞에 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표징의 차원으로 건너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징의 차원으로 건너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갈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증언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처음 볼 수 있는 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완보금서 저자는 눈 멀었던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앞을 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혹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야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사람은 어디 있소라고 하는 걸로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던진 질문 그 사람이 어디 있소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분이 있어?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비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마을 사람들은 거기까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라는 호기심 정도의 차원에 해당하는 거죠 6장 26절에서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 군중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6장의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또 하나의 표징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 표징을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배는 안 군겠군 배는 골치는 않겠군 이제 라는 그런 생각에서 억지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빵을 줄 수 있는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로바시대에 많이 빵과 서커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민화 정책의 대표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보니까 그 당시 그 표징을 보았던 사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그 표징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그냥 호기심,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9장 8절에서도 눈먼이의 이웃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런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을 부각시킨 것은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먼 사람의 이웃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첫 번째 단계 이 사건, 기적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표징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표징도 못 갔는데 그러면 믿음까지 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이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라고 했고 다른 인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 표징이다라는 사실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안식일에 하다니 율법도 어기는 이런 사람이 한 거가 무슨 이라는 그런 갈래가 있고 아니 이런 표징을 일으킬 정도면 그런 율법을 어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바리사이들 관해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이죠 바리사이들이 내린 결론들을 보면 그들은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오케이 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표징의 차원으로 건너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원 또 그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눈 멀었던 사람들은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 차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징에 눈을 뜰 수는 없지만 여기 유다인들 바리사이들은 기적을 표징으로 인식하기로 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징으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뜻을 관절시키기 위해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표징으로서의 의미까지 생각하러 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웃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무엇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출발점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멀었던 이 부모를 통해서 이게 기적이 아니었다 즉 이 사람이 원래 봤던 거 아닌가 기적이란 것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를 통해서 당신 아들 맞소 우리 아들이 맞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봤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언을 받았죠 그런 것들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표징의 의미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오라는 그 첫 번째 해석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이 눈 멀었던 일을 다시 불렀을 때 이제 하느님께 영광을 들이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라고 반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린 어떤 결론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가 당착에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하느님께서 이제 안식이를 일하는 것조차 막지 않으시면서 안식이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리사이들이 그러한 관점은 눈머니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안식이래 일하면 안 돼요 그것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율법 위에 현존하시는 분이시죠 라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은 오랫동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공감복음서에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눈머니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안식일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배째타 못 가있는 병자를 치유해 준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표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 바리사이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안식일 위에 계시는 하느님만이 그날에 일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라면 그것은 그분이 하느님과 같으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바리사이들은 눈머니를 치유해 주신 기적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그들은 모세의 제자로 머물르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워서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앞을 보게 된 이 눈멀었던 이는 바리사이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박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이들 안에서도 이미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라고 자기들 안에서도 일단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눈멀었던 이가 단박하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게 똑같잖아요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멀었던 이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펼쳐보였지만 논리정연하게 펼쳐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이미 답을 정했기 때문이죠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의도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한 바리사이들은 눈멀었던 이의 반격을 받고서는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눈멀었던 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고 주장한 자들은 스스로 앞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선택을 통해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본다고 주장하면서 빛의 필요성을 부인한 인간적인 자만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지금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의 미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장에서 보여준 의도적인 소경들이야말로 표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믿기는 했어요 그래도 증언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서 조사는 눈 멀었던 이의 부모가 보여준 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은 부모는 인정해요 그런데 치유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극렬티라서 대충 적혀있는 것만 갖고 보면 아니 예수님인지 어쩐지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모들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웃사람들이 놀랐어 그리고 바리사이들한테 데리고 갔어 바리사이들이 따져못다가 좀 이상하니까 부모를 불렀어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금 들었을 거고 결국 얘기를 할 거는 그거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 이제 그 뒤에 보금사가가 설명을 더 달죠 이미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회상에서 내쫓기로 했다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이 기적을 표징으로서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게시되는 표징으로서 선포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은 그들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충분히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22절을 통해서 회당에서 내쫓길 것을 두려워했던 눈멀었던 이의 부모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할 용기가 없는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신 것들이 요한복음서는 12장에서 앞에 표징의 책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은 냉엄하게 빛을 증언하지 않는 자들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교회 때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밝히기 두려워했던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보여준 우유부단한 태도와 유다의 집에 맞서서 첫 번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안고 살아있던 어려움과 고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었던 이 질문을 받을수록 자신의 믿음을 더해가고 더 당당하게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치유받은 이 눈물었던 이가 보여준 태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치유를 점차적으로 표징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미 이웃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표징을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되고 극기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바리사이들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이 그러한 단계에 한 방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 한 번 받았다고 뭔가 교육 한 번 받았다고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죠 믿음의 여정은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점증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한 단계에 한 단계 거치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은 점증적인 형태를 띈 것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지칭했는지를 보면 또 그 믿음의 여정이 점증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누구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바리사이들 앞에서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불려와서는 그분이 하느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께로부터 라고 파라테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당신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던 표현인데 그것이 이제 이 눈 멀었던 이의 말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정을 주의있게 살펴봅시다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길을 가면서 어느 지점에선가 멈췄었을 때도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깨달은 그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과소도 없이 느꼈던 그대로 말입니다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갔던 눈 멀었던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해 난감한 상황과 위기 상황으로 내몰려서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에 관해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를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그분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분에 관해서 증언함으로써 자기가 새롭게 인식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기 안에 담아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계속된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리사이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멸시했고 박해했고 부정한 사로를 취급하고 쫓겨내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실을 말했고 타협을 거부했고 자신을 믿는 말을 거짓 없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세상에 비치신 분이 자신 앞에 나타나시자 마치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배짢다 목가로 달려가고자 했던 병자처럼 열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보금서 저자의 눈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를 제기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는 하면서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믿는 이들의 참다운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이 욕설을 퍼무면서 당신은 그 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라고 한 말이 그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그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매 순간 그분 앞에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분께 다가갈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기를 거부한 반면에 눈 멀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당당하게 증언함으로써 회당에서 내쫓기고 말았죠 눈이 멀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한 태도와 그의 부모들이 회당에서 내쫓기지는 않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 태도는 분명히 달랐지만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들의 태도 안에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상황 믿음 때문에 받게 받고 회당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황을 상기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고해주신 상황을 상징을 통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루카복음 12장 8절에서 나온 얘기다 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뭔 얘기인지 12장 8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서 안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사람의 아들에 대한 제목이네요 표징을 깨닫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머니를 치유해주시기 전에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게시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밝혀주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었던 눈머니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기 시전에 당신 자신을 부하리오 생명으로 게시하신 11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징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신비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초막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의 축제 전례를 보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의식들 가운데에서도 해가 질 무렵에 성전을 밝히는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대중적인 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여기에서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눈먼이를 고쳐주신 이야기 속에서 언급된 신루와 모순 축제 기간 동안에 이 물로서 재단을 정화했던 의식이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치유받든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사람의 아들에 관한 믿음이었죠 일부 수사본들은 35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장 31절에서 언급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사본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지칭하시면서 3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물으셨는데 이처럼 사람의 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언급하신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39절에서의 심판의 개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심판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긴밀하게 연계시켜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개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어쨌든 너는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에 힘입어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다 글을 보았다의 보다와 말하는 너와 말하는 그 동사가 모두 개시와 개시에 대한 믿음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관련된 동사들이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더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빛으로 개시되신 그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아니면 닫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점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사이들의 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8장에는 죄란 더 정확하게 말해 예수님의 천상적인 기원을 믿지 않는 데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나임을 이라는 요한적인 문장 형태가 사람의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천상적인 기원에 관한 문제는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리사이들이 주장하고 눈머니가 그들의 주장을 거꾸로 알아듣고 받아들인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천상적 기원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그것들이 바리사이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눈머니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니까 반대로 알아듣고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꾸로가 나오는 바람에 잠깐 당황했습니다 맞긴 맞지 거꾸로긴 하죠 예수님께서 눈머니를 고쳐주시기 전에 나를 보내신 분에 관해 언급하신 것은 당신의 신적 기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하신 것이겠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 곁에 계셨던 분으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8장 26절에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기 전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서 12장을 보면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9장 4절에서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이전에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지칭하신 것의 내용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을 전에 아버지 곁에 계셨던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주신 빛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이제로부터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빛에 대한 태도와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3장에 나오는 니코데모와의 이야기에서 잘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천상적인 기원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신 당신 앞에서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열심히 살펴봤고요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 할 수 있겠죠? 가봅시다 지금까지 표징의 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때에 관한 책 뒷부분,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공적인 직무는 라자루를 되살린 사건 속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유다인들은 눈먼이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뿌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연상시키는 향류였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메시아적인 희망을 성취해 보인 것이고 온 세상에 고원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진들을 보여주셨지만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보금선포, 공생활, 사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선교가 그분의 사명이 실패로 끝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것인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보금선전은 이사의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라는 말로 전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가 실패로 끝난 것이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림 나라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희망의 장을 열어져 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인들이 세상을 비추기에 오신 빛을 완전히 꺼버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빛은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썩어가는 미라처럼 죽음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이 초래하게 될 수확은 온갖 이교도에서 온 자들로 이방인들에게서 온 자들로 구성된 이교도들에서 여러 종교들을 믿고 있었으니까 구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12장 44에서 50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당신의 선교를 요약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표징에 관한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관한 책에서는 표징에 관한 책에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 대한 선교가 실패로 끝난 후에 당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군중들을 뒤로 하시고 그들과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뒷부분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실 예수님의 고별담화문이 그분의 삶이 지내는 그런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것의 서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이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장엄하게 시작되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서의 때에도 하나는 책이 진행이 될 특별한 성격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는 무한한 사랑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들과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서 13에서 17장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32번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전체에서는 40번 사용되고 있으니까 거의 5분의 4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13장에서 17장의 모든 내용은 결국 사랑의 표징 아래에 놓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슬쩍 떼어나와서 필요할 때마다 보도록 하죠 때에 관한 책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어떤 사랑의 표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파스카 신비의 신학적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역설적인 행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일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서 본문을 성찰해 보게 되면 다음 도표에서 볼듯이 두 부분이 병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깨닫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 부분에서 예수님과의 베드로가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뒤에 옆에 15절에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욕을 하니는 깨끗하다 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그대로 실천하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좀 연결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당신의 편한 길자를 알고 계셨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뒤에 18절에서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다음같이 소제목을 붙여서 의미를 요약해 볼 건데 A에 해당하는 것은 발을 씻어주신 행위에 대한 이해 B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의 중요성과 모범 C는 제자들이 누리게 될 구원적인 효과 D는 구원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한정된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사 경문에서 예전에는 프로보비스 프로몰티스를 갔다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로 번역을 하다가 지금 3rd 에디션을 한국어판을 하면서 많은으로 했잖아요 멀티는 옴니가 아니다 라고 교황청에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것이 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사실 하느님의 마음은 모든 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인간들 중에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그러니까 모두를 마음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모두 다 하느님 밑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으로 돌아가 보죠 브라운 교수는 6절에서 11절이 원래의 본문으로 그리스도론적인 것이고 12절에서 17절이 부차적인 본문으로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한보금서의 목적에 더 걸맞는 것이 윤리적인 관점보다는 그리스도론적인 관심을 염두에 둔다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견해를 따른다라면은 원래의 본문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거고 뒤에가 뭔가 첨가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뭐 두 번 놔도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견해를 우리 책은 따라가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1절은 때에 관한 책의 서문으로 볼 수가 있고 2절에서 11절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위가 지는 중요성과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를 그분의 죽음을 상징으로 표현해 주신 예언자적인 행위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일을 위해 송두리째 당신 자신을 내놓으시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죠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다시 이것을 이 행위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분의 행위를 제자들이 본받아 행하여야 할 윤리적인 표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분의 발 씻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행위는 예수님 당시 시절에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당신을 종처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위는 역설적인 의미 전달을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 이사회사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서서히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 이사야서 20장 2절과 에제키엘서 4장 4절의 내용을 옮겨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진도를 뽑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대강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0장 2절은 그때의 주님께서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자 내 허리에 두른 자루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에제키엘 4장 4절은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 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알몬과 맨발이라는 것과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보여준 행위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에제키엘 예언자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이 상징적인 의미를 전해 주시고자 하였으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그분의 행위는 예언자의 노선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입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이고 씻어 주신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리 할 때 보면 신부님이 제의를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물튀기고 그런 거니까 제의는 아무래도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어쨌든 일상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보금서는 이 일상의 행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금서에서 보면 옷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옷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면서 19장 2절, 19장 23절을 보라고 하는데 19장 2절에는 순환 때에 군사들이 예수님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19장 23절은 군사들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즉 이것은 옷이라고 하는 겉옷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 옷 벗김 당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다인의 임금님이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입혔다가 또 벗겼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는 베드로의 항의성 발언은 순환의 첫 번째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즉시 반박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르코 보금에 나오는 순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맙소사하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했죠 대충 베드로의 어떤 그런 열혈한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발언 같은데요 하지만 베드로가 순환 예고 이후에 베드로가 반박한 것은 예수님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었지만 13장 8절에서 베드로의 항의성 발언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거와는 좀 다른 의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의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란 표현은 그 씻는 행위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주도권 속에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님성이시는 역설적인 성격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위해야 할 그 사명, 선교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서 13장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루카복음서 22장 24절에서 30절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두 전승 사이의 어떤 유사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0절에서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처럼 제자들은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코린토전서 6장 2절 마티어복음서 19장 28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제자들은 어떤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결국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끝에 지금 이 세상 끝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묵시록을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런 데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결국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 관리인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답안지에 종말론적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임 이라고 적혀 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에 참여한다 그러나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루카복음서 22장 27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봅시다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가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으니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역시 섬기는 사람인 종이 하는 일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즉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종이 된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스승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본받아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란 그렇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를 통해서 표명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역설적인 위대함이 이제는 그분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은 구원의 은총이 흘러엄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놓게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장엄하게 요한복음서의 강의를 마치게 되어 있네요 참고 자료 부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 찍으러 이동을 하고 아마 저기 옆에 성모동산 앞에서 찍자고 돼 있는 거죠 슬글슬글 챙겨가지고 절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햇볕이 너무 쨍하는 게 조금 사진을 살짝 흐린 날이 좋긴 한데 햇볕이 너무 쨍하긴 하지만은 잘 찍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아까 3종 올렸으니까 3종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른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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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